2. 2. 2. 3. 4. 4. 5. 5. 5. 뭐하니? 말 걸지 마세요. 저 바빠요. 쥐잡아요. 쥐. 잘 지내셨어요? 안충했어? 이따 닦줄게. 눈곱 좀 끼는거 보니까. 아이고. 나도 안충이니? 아니 안충은 없는데 더 만져주시면 안될거요. 사람 손길을 좋아하네. 엉망이. 이따 보자. 안녕. 허리지급 보면 중간둔. 여기란 데 보면 흑뜨기 또 빠지고 있어. 균일하게 나지 않고. 이런 경우는 주로 내부기생충이 많은 경우에요. 이따 구충제 미자고. 미유인데 학득이 딱딱해요. 내부추지면 방글를 실겁니다. 정강한 귀가 매워앉아가지고. 이 주로에 약도 주고, 추워도 해주고. 야채가 매워앉아. 야채가 매워앉아. . . . . . . 오늘 당신의 치료를 다시 보내줘요? 네, 누군가가 치료를 받았을 때 어제 인젝션을 받았어요 누군가가? 누군가가? 누군가가 인젝션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왔을 때 저는 대파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받았을 때 결국은 대파이 없을 때 그동안 수준은 미소 할 때 잘 타는 거에 wohnt 더 많은 이승이 치즈상태가 이제 맛 별로 안좋아있지 안녕 제가 계장인데 찐데매로 팩계장 계장 잘 지냈어? 지냈어? 너 그래 많이 좋아졌어 전번 내가 약줬지 너 키 붙어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찐덱이 붙어있네 이쪽에 찐덱이 붙어있어 어우 적대조된거 아니에요? 어우 많이 붙어있다 그래도 이제 바이탈은 못찾는 것 같아요 4개가 붙어있어 발라주면 돼 겉으로 팩에 타는 맥대로 쟤 다리 빠지네 어 자리지 지냈어 아 아직 지냈어 거의 올라타지 말고 다리가 쫄깃되긴 하네요 다리 빠져서 그런거에요? 다리 빠져서 그런거에요? 올라오지말라고 쉿 쉿 쉿 저는 치킨을 먹어요 네 아니다 저는 치킨을 먹어요 저는 치킨을 먹어요 저는 치킨을 먹어요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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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right. Alright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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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